아 그럼요 저 썸네일도 합니다 제가 영상 편집하면 썸네일도 하는데 적어도 지금 하신 것보다 더 잘할 수 있... 까지 말했어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편집자분이 빵터가 난 것 같다 편집자를 두 분 구했거든 한 분은 게임으로 왔다 이렇게 하는 분이고 한 분은 이제 내 일상이나 채팅만 이렇게 수다 떠는 거 아니 여러분들 진짜 내가 궁금한 게 아니 님들 내 썸네일 있잖아 썸네일 이거 아니 썸네일... 내가 그래 물론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눈에는 좀 잘 들어올 거 아니야 눈에는 눈에는 확 들어오잖아 눈에는 그래도 고퀄리티는 아니지 그렇지 고퀄리티는 아닌데 아니 내가 이번에 무슨 일 있었냐면 아니 이번에 그 여자 편집자분 지금 하시는 분이잖아 지금 하시는 분을 내가 카톡을 면져봤는데 이분께서 하는 말이 되게 당차고 막 활기차고 막 긍정적이셔 아 근데 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저 진짜 저 진짜 편집 짱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진짜 일만 일거리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썸네일도 하시나 했는데 아 그럼요 저 썸네일도 합니다 제가 영상 편집하면 썸네일도 하는데 근데 적어도 지금 하시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... 까지 안했어 바로 죄송하다고 했어요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3초 공룰...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너무... 아 그분 평생가자 원픽이다 필터 없는 이 직원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생가자 진짜 너무 당차게 아 적어도 지금 지금 하고 계신 것보다 더 잘할 수 있... 라고 하시니까 아... 네... 그렇군요 크크크 이게 너무 사람이 당차게 긍정적으로 하니까 나도 뭐라 못하겠더라 나도 아... 아... 참 어렵네 이거... 썸네일 구려? 아... 참 어렵네 이거 진짜... 어... 잘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 빨리 선별해서 데려가야겠다 일단 그 여자 편집자분을 일단 내가 픽할게요 일단 여자 편집자분... 카톡 내용이 내가 핸드폰으로 말해줄게 이게 뭐라 했냐면 내가 이분께서 이제 모든 시켜주세요 어... 제가 지금 현 채널에 썸네일이나 영상 자막 관련된 걸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 내가 너무 여러분 아 편집자 너무 저자세를 안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 거라서 괜찮아요 편하게 해주세요 생각할까 이분이 이제 아 지금 지금 로젠젠젠 채널 썸네일은 영상 자막이나 자막과 관련된 퀄은 제가 정말 더 저것보단 아니 저것이 아니고 저 느낌보단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주셨네요 직원을 서슴치 않는 이런 편집자 좋습니다 워싱턴 여기에 있는 점이 많이 남다른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